최근 경찰관이 과중한 업무를 호소하며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지역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의창구 김종양 의원에 따르면 1인당 전국 평균 406명의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경남청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1인당 4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 직급 구조 개선 등을 통한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